사라야,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으냐? 디아콘 시킨 거 알고 이러나? 12월인데도 봄코 피꽃처럼 무슨 날씨가 그냥 확 싹. 야, 이놈 개나리 진달래 막 맘바람인데. 브레이크 잡았어. 머리 망가질 뻔했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오늘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님께 반지를 껴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비 신부님께서 예비 신랑님께 반지를 껴주세요.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는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예비 신랑님과 예비 신부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초포를 꺼주세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제 시승들은 아악! 아악!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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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형 부모야. 왜 그래? 회장님.